근데 형, 형이 왕같아. 라면, 라면. 레몬으로 삭히면 돼. 레몬으로 먹는데. 이 정도? 김민영 화이팅! 레몬 많이 삭히면 괜찮을 텐데. 수 많이 지고 있어. 괜찮은데? 맞아요, 형. 늦게 와요. 씹으면 씹을수록 와. 그렇죠, 형. 오물 같은 사람.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응. 이거 맛있다. 홍어 괜찮다. 이거 형, 이거. 여기다. 여기다. 우와. 아니, 홍어, 홍어.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 형, 이거 거 잘 먹잖아. 여기다! 와,国자. 와, 밥이 잘 됐네. 근데 형이 먹으니까 밥 같아. 형이 먹으니까 그냥 밥 같아. 좀 두꺼운 밥 같아, 그냥. 형, 그냥도 먹어줘? 씹어서 우거우거? 한입에? 응. 그래서 먹게. 우와. 말썽? 형, 내가 볼 땐 형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런 표정으로 먹게. 속쓰려. 우와. 나 먹어야지, 먹어야지. 응, 괜찮아. 우와, 너무 매워. 와, 음식의 마술사다. 열배라지, 희석이 된다고. 치즈예요, 치즈? 그런 거죠. 담뱃잔. 와. 맛있어? 와, 진짜 너무. 와. 와, 맵다. 종민 형 괜찮아? 응. 아, 수왕이 형이 매콤하네. 고마워. 지금 어떤 거야? 맵고, 시고. 또 호모가 있지, 지금 입에. 첫 끼야, 지금. 와, 다 먹었어. 아니 형, 많이 남았지. 고마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즐거우신가요? 자, 행복하세요 오늘. 뭔 좋은 기회가 있었다거나. 오줌이 있었다거나. 오줌 막 계속 하고 있었구만. 자, 이제 잠자리 복불복을 시작할 텐데요. 네. 여기 수학여행이잖아요. 네. 오늘은 전원 실내 취침입니다. 오! 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요,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 받지 말자, 우리 이거. 받지 말자. 야, 이거 이상해. 모두 실내 취침이지만요. 이번 잠자리 복불복을 통해서 의리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오케이! 오케이! 내일 아침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수학여행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는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뭐지? 이름하여 다들 이런 적 있으시죠인데요. 아, 몸감내 게임이구나. 네, 게임은 총 두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각 라운드별로 승자에게 원하는 사람과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본인 번호를 지키려면 이겨야 되네. 이겨야 되네, 그치? 아, 이거 큰일 났네. 다들 이런 적 있으시죠? 1라운드는 바로 백의 싸움이고요. 오! 게임은 1대1로 진행하고요. 의리 넘버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승자가 3등하고 이렇게 해서 승자가 3등하고 네가 제일 좋은데. 이거 내가 내일 안 돼요. 이것도 좋은데. 자, 4번, 5번 등판하시죠. 어느 쪽 엄청 쓰러질래? 아, 그리고 기억나는 거 있어. 세윤이 형이 여기 앉으면 세윤이 형은 그냥 의자처럼 편안해져. 중심 잡기가 조금. 갑니다. 그래, 세윤이 형이 앉으면 편안해진다니까. 와, 얘를? 우와, 얘를 거의 바닥이야. 먼저 한 마디, 출사표를 던져보시죠. 삼겹살을 만들어드렸어요. 주물러! 돼지 주물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돼지 주물러! 막 쳐가지고. 돼지 주물러! 님들은 내가 안 올라오게 말해줘. 두 발, 두 발 해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뭘 뭐지? 먼저 하세요. 공격을.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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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없는데. 2년생 왜 이렇게 약해졌어? 뭐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떻게 때릴까요? 어떻게 때릴까? 여기 딱, 정확히 여기 때릴게. 정확히 여기.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육이 너무 무서워! 우와... 형, 목 조심해. 목 조심해! 으악! 으악! 으아악! 그냥 한 번 제대로 맞고 끝내! 내가 때리기 전에 쓰러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서웠어, 그냥. 이거는 100의 타작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일부러 넘어졌으니까. 저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진짜? 겨드랑이 맞으면 림프선 터질 수도 있어. 어디, 어디, 림프선. 림프선 어디, 원하는 데 어디냐. 여기 어깨, 어깨. 어깨, 탈골, 탈골 좀. 탈골 좀, 알았어, 알았어. 한 대 와. 오, 무서워. 으악! 이 왼쪽으로 쫙 올게 바꿔줄까? 이 왼쪽으로 쫙 올게 바꿔줄까? 이 왼쪽으로 쫙 올게 바꿔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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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원하는 번호. 형이 원하는 번호 고르는 게 어때? 우와. 야, 면봉 와, 일로 와. 저요? 면봉? 어. 면봉, 뒤에서 끼놨니? 와, 너는 근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어. 쌀 푸데짱으로, 쌀로 때린 거 같아, 쌀 푸데짱으로. 야! 어, 화가 더 나네. 보여요, 보여요! 보여줘, 야! 힘을 보여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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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갈 뻔했어, 너무 갈 뻔했어. 너무 갈 뻔했어, 너무 갈 뻔했어. 너무 갈 뻔했어, 너무 갈 뻔했어. 이거 기분이 묘해요. 라이너도 웬만하면 안 쓰러져. 아, 근데 빨리 해라. 나 이거 오래 못해, 이거를. 야! 야! 그게 작전이야.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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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오, 센데? 오, 센데? 땡! 뿌! 아, 너무 아파. 네가 네가 줘, 난 네가 했어? 아휴, 자.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너 인마. 자. 너 인마. 핸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깔아보하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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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나야? 나야? 응! 어! 어! 승산 있겠다! 형! 쥬와! 빨리 와! 내려와! 내려왔다! 다시! 다시 한 번 하세요! 다시 이거 해! 아니 그냥 해! 못 들어가겠어! 아 못 들어가겠어! 여기 피해 가만히 있어! 난타가 나쁘지 않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타하러 갈까요? 저는 길게 하는 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쟤는 감각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빨리빨리 쟤를! C! 아이씨! 자잠! 자잠! C! 아이씨! 자잠! 잠깐만! 잠깐만! 빨리! 나타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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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하하하하! 이걸 잡고 있어요!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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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fil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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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리야ày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풀 파워로 쳐. 오, 진짜요? 풀의 임마. 와인 선생님을 도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해서 앞니를 한번 날려볼까나? 너무 두려워 보이는데? 풀 파워로 쳐.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연지 씨 쓰러질 때 원샷 한번 잡아야 되니까 표정 한번 주고 쓰러지고. 자, 갑니다. 무서워. 오, 아이씨. 오, 아이씨. 오, 아이씨. 자, 팔 안 닿았어요. 오히려 괜찮아요. 아니, 안 닿았어요. 아니, 안 닿았어요. 아예 안 닿았어요. 안 닿았으면 괜찮아요. 야, 딘딘 세네. 셉니다. 안 닿네. 자, 우리 딘딘 씨의 공격을 받자마자 난타적으로 시작됩니다. 진짜 안 봐준다. 네. 자, 이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걸 피하면서 나타나? 자, 나타나. 오, 잘 버텨어. 오, 잘 버텨어. 오, 잘 버텨어. 아,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없었는데.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연정훈 학생. 수현이. 아, 이번에도. 오, 챔피언. 역시, 와. 경기할 줄 몰랐는데. 지금이 수환이 형이 같았어. 원래 한 번만 더 다녀와야 돼요. 재밌네, 이게. 재밌는 거야. 수현이 형을 안 가봐서 몰랐잖아. 입술이 하얘졌어요. 아. 아, 씨. 방금 너무 익숙했어. 방금 20년 전에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많은 거 봤어. 아, 근데 나는 이게 더 고민이다. 본인 선택. 지킬 것이냐, 바꿀 것이냐. 5번 어때, 5번 어때, 5번. 야, 가장 중요하네. 야, 대체 야. 거기 너무 우울하네. 전정훈의 선택을? 3번 하겠습니다. 3번, 오케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손이 미리 올라갔어. 아, 근데. 아, 이게 근데 잘 하는 거니까? 자, 3번. 연정훈. 3번을 최저입니다. 야. 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두 가지 좀 흔들린다. 그럼. 오. 끝났어요.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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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땡땡. 자, 땡땡땡땡. 우와. 아, 종민이 형이 현명했어. 어, 종민이 어디갔어? 죽은 척하고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어요. 안 때리네. 두 대 맞고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여기끼리 싸우고 있었어. 아, 재밌네. 자, 다음 게임 세팅하는 동안 잠깐 치실게요. 네. 애들이랑만 해주다가 어른끼리 풀파우라도 오니까 재밌네. 어휴, 3번 선택이 잘 된 건가? 어휴, 4번 선택이 잘 된 건가? 네. 오.